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우리 TSC 시홍에서 자주 나오는 중국어 단위에 대해 강의 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미 미터 TSC 시홍에서 미터 이 단위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은 키 얼마나 큰가요? 중국어는 이거 요는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얼마나 큰가요? 그녀는 키가 얼마나 큰가요? 여기서는 배 육이 센티미터로 나와요. 근데 대다 할 때는 센티미터를 이 단위로 쓰지 않고 미 미터로 대답해주세요. 다 이 미 리오 다 이 미 리오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이 바이 류 시 리 미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거의 성인들이 다 1미터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미 뭐뭐로 대답해주세요. 리 미 이거 센티미터는 애기거나 아니면 1미터 복족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정상한 사람들은 다 이 미 뭐뭐로 대답해주세요. 예를 들어 173cm 대답할 때는 이 미 치 산 이 미 치 산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이 미 치 시 산 여기 시 들어가면 안 돼요. 미 뒤에 숫자는 따로따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미 치 산 배 팔십 이 센티미터 이 미 빠알 이 미 빠알 이 미 빠알 이 미 빠십 어 절대 안 돼요. 150cm는 이 미 우 이 미 우 이 미 우 우까지 대답하시면 돼요. 배 유 시 유 센티미터 이 미 류 류 이 미 류 류 이 미 류 류 배 팔십 구 센티미터 이 미 빠지 이 미 빠지요. 이 미 빠지요. 이 미 빠지요. 네. 여러분 키는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높이에 대해 물어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수요 또가오 수요 또가오 수요 또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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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높은가요? 네. 또가오 여기서는 사람 같이 붙어서도 되고 산이나 나무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이 나무는 삼십 오 미터로 나왔어요. 그냥 삼십 오 미터로 대답하시면 돼요. 삼십 오 미 삼십 오 미 삼십 오 미 네. 앞에서 수 붙어서도 돼요. 수요 삼십 오 미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기 삼십 오 이거 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미 우리 키 만 얘기할 때는 미 뒤에 숫자 따로따로 읽었지만 나머지는 미 앞에 숫자는 전체 다 읽어야 돼요. 여기 삼십 오 처럼 삼십 오 미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산 shaking elet 산 basic 산 어떻게 산 산 얼마나 높은가요? 여기 110 다 들어가요 다시 한 번 앞에 주어 3 넣으시도 돼요 산 450미 다 괜찮아요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멉니까? 4백미터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주어 놓으시고 대답하시는 게 더 나아요 地铁站離公司有400米 地铁站離公司有400米 非常好 几米 几米 千比 요多长? 千比 요多长? 千比 요多长? 多长 얼마나 길어요? 千比 요多长? 연필이 얼마나 길어요? 十厘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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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놓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千比 요 十厘米 다시 한 번 千比 요 十厘米 十厘米 数有多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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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长? 多长? 얼마나 두고 온가요? 数有多长? 数有多长? 책이 얼마나 두고 온가요? 数有多长? 数要多长? 数有多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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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千米,公里,千米,公里,千米,公里,千米,公里. 他키로미터는 도시해요. 这条河多长? 这条河多长? 이 강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0km, 중국어로. 这条河长,二十千米. 这条河长,二十千米. 长, 여기长는 길이는 뜻이에요. 长는 이 자리에다 넣어도 되고, 마지막 넣어도 돼요. 这条河二十千米长? 都 괜찮아요. 다시 한 번. 这条河长,二十千米. 读 한 번. 这条河长,二十千米. 이 강는 길이가 20km입니다. 여기서 공里, 파고싱도 괜찮아요. 这条河长,二十千米. 这条河长,二十千米. 아니면. 这条河,二十千米长. 这条河,二十千米长. 都箱,二十千. 公经,公经. 公经,公经,公经. 他有多重? 重? 重? 重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多重 얼마나 무거워요? 여기서는 몸무게 물어요 몸무게 물으면 한국어로 바꾸면 그녀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다 45 공진 시과 요더 종 수바위 몇 킬로그램입니까? 여기 더 종은 몇 킬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시과 12 공진 시과 12 공진 뚜 뚜 뚜 한국어 발음과 비슷해요 이거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뚜에 대해 많이 나온 거 질문은 기움미예요 최구 기원은 몇 도입니까? 최구 기원은 몇 도입니까? 최구 기원은 몇 도입니까? 잘 이해하셨나요? 복수도 하시고 시험할 때는 잘 보세요.